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제가 일전에 평범한 직장인의 티스토리 2개월차 수익을 공개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후로부터 또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약간 일주일 중 남았는데 거의 4개월이 됐습니다. 이전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번 영상을 살짝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 시작하게 되면 정확하게 4월 2일날 애드센스 쓰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누적 방문수 해서 이렇게 왔는데 금액이 그때 얼마였냐 운영기간은 그 당시에는 2개월이었죠 정확하게 2개월하고 5일이었죠. 그 다음에 평균 방문자 수는 50에서 80명이었고 6월 7일날 그때 찍었을 때 70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였다라고 공개해드렸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거였어요. 30명 50명이어서 아무도 클릭 안하면 하루에 10원씩 버는 거고 두 달 수익이 1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6,000원씩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최저임금이 지금 또 올랐죠. 내년부터 또 오르는데 어찌 됐든 올해의 최저임금은 1시간에 8,720원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1일 1포를 했거든요. 2개월 때까지는 되게 열심히 달렸어요. 1일 1포? 최소 2일 1포? 아니면 진짜 못해서 3일 1포? 이렇게 해서 유지했던 수익이 6,000원이었어요. 한 달에 6,000원? 한 달에 6,000원이면 1시간 채지는 것보다 못 본 거예요. 이게 1일 1포를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의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에 긋쓰기 시간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인풋이 들어가는데 최저임금 얼마? 8,220원인데 그걸 30일 동안 했는데 6,000원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제 블로그에 애드센스 레포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졌습니다. 평균적으로 평균 방문자는 여기 나왔죠. 페이지뷰 로 평균 방문자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저는 4달 동안 평균적으로 84명이 하루에 방문을 하더라라는 얘기고 4달 수익이 예상 수익 있죠. 4달 수익은 2만 1,000원이에요. 21달러인데 1달러에 1,000원씩 계산하면 2만 1,000원입니다. 이걸 4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벌였다? 5,200원. 5,200원 벌였어요. 저는 이제 꾸준히 방문자 수가 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수익이 늘지 않았는데 이게 예상부터 계속해서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후로 방문자 수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았던 단점도 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하나 남겨드렸는데 다음에서 저품질이 좀 걸린 현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구글 노출이 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구글 유입이 좀 그나마 버텨져가지고 그래도 60에서 80 정도의 방문자 수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4월 초에 막상 초창기 때는 다음이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60에서 80 정도의 방문자 수를 유지했거든요. 방문자 수는 똑같은데 수익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이게 좀 아이러니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4개월 해봤잖아요. 이미 이사양 잡스 이런 분들께서는 티스토리 블록을 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라고 희망을 주시긴 하지만 지금 4개월까지만 했던 저의 결론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노가다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 내가 한 달에 5,000원 벌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듯이 그랬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도 오늘 이 문자가 왔어요. 이게 오늘 알죠? 7월 28일날 왔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2,500만원짜리 적금 정기예금과 1,000만원짜리 정기예금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 번씩 거치시키는 거예요. 한 달 기간 설정했는데 자동 해지하지 않고 제가 돈이 바로 필요하면 바로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자동 재예치하는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4월 28일부터 오늘 정확하게 3개월 4,5,6,7 아, 4개월이네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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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 아니, 3개월 지났네요. 4월 28일부터 5,6,7이죠. 3개월 동안 얼마 벌였냐 투자금액은 3,500만원인거죠. 정확하게 여기 2,500만원짜리에는 2만 7천원 세금공제하고 2만 7천 362원 들어왔고 1,000만원짜리 예금에는 1만 960원 들어왔죠. 둘이 합치면 3만 8천 322원입니다. 순수하게 제 돈이에요. 물론 이율로 따지면 3,500만원 대비하면 0.11%입니다. 0.11% 엄청 적은 돈이다. 에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랑 굳이 대비해서 보여드렸어요.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 이전 영상에 그리고 에드네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하루 15원에도 족하다. 가끔씩 광고를 누군가 클릭해줘서 800원 그리고 1000원 이렇게 찍히면 그게 쌓여가지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아까 하루 인풋은 얼마였죠? 최소 30분에서 평균 average 1시간씩 포스팅에 글쓰는데 시간을 들여요.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얻은 게 뭐죠? 네. 한 달에 5,000원씩 얻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은행에 돈 제 돈을 맡기기만 했는데도 얼마 나왔죠? 그냥 3개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오히려 티스토리보다 한 달 정도 좀 늦게 했죠. 4월 28일 날 티스토리 블로그와 티스토리가 에디슨 승인 4월 2일 날 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늦게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38,000원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입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거 삼성전자 났죠. 그런 좋은 조식들 짐 로저스가 맨날 폭락한다고 그러잖아요. 폭락을 하면 사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돈을 1년 동안 계속 증권 예측임을 이렇게 놔두는데 거기 이제 안 붙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바보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다로 이게 저번 작년에 엉켜가지고 여기 내놨으면 얼마나 늘었을까요? 3개월이 이렇게 됐으면 네 이미 10만원 됐고 이미 20만원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통장에 내놨을 뻔했는데 이미 20만원 정도의 돈이 저한테 벌어졌을 거예요. 블로그를 하지 않아도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고구민 시절에 그러잖아요. 물론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뭐 금융분맹이라기보다는 존니 대표가 약간 디스하시긴 하지만 공부할 필요 없이 금리 7% 10% 할 때는 10% 시절에는 얼마죠? 생각이 잘 나는데 100만원인가요? 천만원인가요? 이게 돌아오니까 천만원 천만원이 돌아오니까 굳이 굳이 부업을 하지 않아도 정말 아껴서 잘 은행에만 맡겨놓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돈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넘버원이 뭐죠? 룰 넘버2가 있잖아요. 룰 넘버1은 Do not lose your money 네 돈을 잃지 마라 룰 넘버2는 Don't forget 룰 넘버1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잃지 않은 첫 번째 원칙을 잃지 마라 정말 은행이 정말 돈을 잃지 않고 무조건 우인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소소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싶어하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하는데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 4개월을 하면서 와 10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허접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 조회수에 운운하고 맨날 그 조회수를 보고 1위 1위 한다는 10원을 벌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이 되게 작아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오늘부터 괘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의 결론은 조금이라도 천천히 용돈 벌고 싶으면 꾸준히 글을 쓰고 블로그 해라 해라. 근데 단지 글을 좋아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저도 글을 좋아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티스토리 블로그 자체는 검색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글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독자나 어떤 네티즌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글을 쓸 수 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지금 제 유튜브도 그러는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글과 정보성 글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제가 4개월 동안 좀 기울여 봤지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보성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정말 티스토리 블로그로 큰 돈을 벌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이패드 리뷰를 얼리어 아답터도 아니기 때문에 맨날 한다든지 아이팟 리뷰를 맨날 한다든지 그런 글을 저는 원래 그런 문물들을 신문물들을 빨리 접하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의 글은 블로그용으로 약간 적합하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아까 은행 제가 보여드렸죠. 궁극적으로 제가 아 내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돈을 벌어주는게 잃지 않아야겠죠. 당연히 주식 투자 같아요. 투자 같긴 한데 주식은 잃잖아요. 그래서 잃지 않고 자동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만들지 않으면 진짜 부자가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오늘보다 더 부유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보다 더 어제보다 더 부유해지지 못한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예금이나 적금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유돈이 있으면 그리고 투자 좋긴 한데 지금 약간 고점이 고점이잖아요. 누가 봐도 고점이라고 거품이다. 아니면 더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고점인 건 사실이에요. 더 갈지 근데 확실하게 내려올 건 확실한 건데 더 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적금이고 두 번째는 제가 디지털 로가다 라고 썼다가 디지털 지웠죠. 디지털 로가다가 사실은 블로그 같아요. 유튜브도 니가 잘 못 만들어서 그렇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재능은 사실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유튜브도 10만 구독자나 20만 구독자 블로그도 하루에 뭐 몇만명씩 들어오는 블로그가 아닌 이상은 진짜 거짓말 디지털 로가다 제가 이제 농담으로 지인들한테 나는 유튜브랑 블로그를 했는데 유튜브는 이거 이 영상은 이 채널은 고맙게도 480여분이 제 구독을 해주셨는데 일년 어 한 삼사개요. 일년 반이 다 돼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을 목 구독을 했죠. 그 다음 블로그는 4개월을 운영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작년 유튜브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거든요.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는 결과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좋고 꾸준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 폭이 저도 아직도 고민이기도 한데 지금까지의 80% 90% 저의 결론은 유튜브나 블로그는 상위 10% 성공하는 상위 30% 더 넓혀 볼게요. 저는 30% 에게는 큰 부를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 못한 저를 포함한 60% 70% 사람들에게는 구글의 노예구나. 구글의 구글이 구글의 광고 홍보비로 돈을 벌잖아요. 우리의 유튜브 앞뒤에 가운데에 붙는 광고비를 광고를 할 구글의 모티리얼 컨텐츠를 우리가 직접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잖아요. 광고 크리에이터에요. 광고 크리에이터 제가 봤을 때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광고 크리에이터 구글의 대리인이죠. 광고 대리인. 구글을 대신해서 광고해주는 우리는 구글의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구글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난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지 않겠다는게 아니고 순수하게 순수하게 취미 차원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래서 녹아다가 낫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저 18만원 직장인인데 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나를 했었는데 하루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랬는데 하루 얼마 벌었게요. 아시죠? 최저임금이 8,720원이기 때문에 8시까지 이랬으니까 8만원 벌었어요. 시간당 만원씩 주더라구요. 8만원. 8만원이에요. 제가 하루에 단 하루에 제가 구글에 구글을 위해서 블로그 텍스톨 블로그를 하루에 1시간씩 30일이면 30시간을 투자하고 30시간을 투자하고 4개월 동안 투자했기 때문에 30시간 곱하기 4개월 120시간을 투자했는데 얼마 벌였다고 그랬죠? 네. 2만원 벌었어요. 네.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장표도 허접하고 편집도 안하는 영상들을 올리는 것 같고 말도 길고 이러는데 그래도 저의 노고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저의 지금 PPT 만들고 이렇게 발음 말로 하는 시간까지 제가 했는데 단 일론도 벌지 못했어요. 근데 유튜브는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제 영상을 듣고 하나라도 인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돈을 더 겸사겸사 벌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참 막 시작했던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아 유튜브나 블로그는 취미로 하는게 맞겠구나. 정말 돈을 큰돈을 벌고 그러니까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유튜브나 블로그로 돈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노가다가 낫다 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들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카카오톡 이모토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약간 옹고집 외골기질이 있어서 약간 트렌드 조사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요새는 많이 들어가봐요. 너희가 너무 세상을 모른 카카오톡이 원하는 스타일을 모르고 내가 도전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보면 정말 잘 그러는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제가 놀리는거 아니면 폄하하시는거 아닙니다. 찌오의 러블러브연구 이런 그림체만 보면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그림체만 보면 이 정도 그림도 합격하는데 왜 내꺼 나 나 이거보단 잘 그리는데 라는게 있고 물론 저보다 훨씬 누예씨? 대충 그린게 아니고 엄청 디테일하게 그렸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보다 훨씬 잘 그렸어. 이런 분들 그림 보면 되게 자괴감이 드는데 그런데 전체를 딱 클릭했는데 1등이 있어요. 찬하군? 이 분 작가님 이 분 뭐지? 뭐지? 금요 업무 현황 보고 드리는데 이거 뭐지? 너무 특이해가지고 다 귀여운 캐릭터가 벽마 캐릭터 캐릭터가 중심이잖아. 그런데 이게 뭐지? 라고 클릭하고 심지어 1등이야. 찬하군 이 분 제가 잠깐 클릭까지 해봤는데 이거 하나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추가를 안 했어요. 이분 작품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우리 우리 캐릭터가 없죠? 회사에서 많이 보는? 그냥 엑셀 장표예요. 그래프 차트 수식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다 퇴사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수식 연계 if some 있는데 갑자기 home 집에 보내죠. 너무 웃겼어요. 공감 직장인들은 100% 공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프로젝트 개요 진행 배경 진행 목적 레포트죠. 진행 세부사항 하기 싫어. 이게 레포트를 쓰면서 너무 하기 싫은 직장인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줘서 이게 치고 올라가서 금세 1위가 된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저는 진짜 근데 이걸 보고 전 뒤통수를 진짜 맞았어요. 이 얘기가 뭐냐? 솔직히 이모티콘 제가 어제까지 오늘 이거 보기 전까지 오늘 이거 오후 6시에 퇴근하면서 봤었는데 이거 퇴근 직전까지 제 머릿속에 집에 있던 것은 요새 카카오토크 춘식이 춘식이 그림이 너무 웃기잖아요. 아 역시 역시 귀여워야 되나? 사람들이 귀여운 걸 엄청 좋아해야 되는데 아 귀여운 거 한방인데? 라는 생각을 온통 머릿속에 자를 잡고 있었어요. 아 나도 귀엽게 그려야 되는데 변맛은 혐오감 줄 수도 있으니까 귀여운 거 귀여운 거 끝판왕 하나면 된다 라는 걸로 나침반 방향성을 잡고 있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진짜 피카소를 보는 줄 알았어. 솔직히 저는 약간 피카소 캐릭터를 제가 그려서 약간 약간 패러디 해가지고 그려서 약간 난 귀여운 게 아니고 격맛으로 격맛도 아니고 좀 새로운 색깔로 가야겠다는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 악마 캐릭터를 내는데 약간 이제 약간 짜증내고 화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귀여운 건 아니죠. 귀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떨어졌어요. 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역시 카톡에 맞춰야 되나? 라는 생각했는데 카톡이 덜컹 이런 걸 합격시킨 거예요. 심지어 일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리고 캐릭터라는 생각 뭐 이렇게 고정관념을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감정의 대리인이라고 일으켜지는 이모티콘 세계를 카톡은 카톡은 자체 캐릭터가 많고 워낙 지금 자체 캐릭터만으로도 우리는 귀여운 거 충분해. 라는 생각이 있고 이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귀여운 걸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다른 니즈 아 인간의 모든 감정을 카톡의 전략이 뭐냐면 어 이모티콘으로 아예 표현해 버리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보는 순간 자연물 그 다음 진짜 물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연상되는 것은 ppt 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자연사전 사진 자연사진 풍경사진 여행간 사진 제주도 사진 제주도 그림을 연상시키는 어떤 장면들 로우도 어떻게 보면은 카톡이 어 더 차별화 시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찬학원 이분 에도 아이어도 깜짝 놀랐지만 이걸 합격시켜준 카톡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카톡이 레드오션 카톡 이모티콘이 레드오션 맞죠. 대학생들이 방아가 피해라 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는 것처럼 대학생들이 대학생들도 왜냐면 이거 공모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그림 그림이 아니고 그냥 아이패드만 있고 심지어 요새는 아이패드 없어도 그림판으로 그린 애들이 합격한다던데 그렇게 엄청난 치열한 공모전에서 나는 귀여움에 끝판왕 그릴거야 라고 하면 귀여움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80%가 있어요. 그 중에서 1등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1등 아니면 상위 10% 이내에 돌려고 하는게 더 빠르겠냐 아니면 찬학원 이분처럼 아예 나는 차별화시켜서 이모티콘은 레드오션이지만 그 시장에서도 레드오션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이쪽으로 노리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화시킨 능력에 저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최고 라는 생각을 진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같은 레드오션 내에서도 돈을 못쓰겠구나. 물론 야 이렇게 말하면 야 너 블로그도 이렇게 써보는지 유튜브도 이렇게 해보는지 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 영상을 안 만들고 있죠. 근데 어찌됐든 저도 하나의 되게 어 인사이트로는 좀 얻은 것 같아서 이걸 되게 빨리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굳이 이 영상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자산을 찾아야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동으로 돈 버는 시스템 중요하죠. 은행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정말 큰 제가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 계속 추구하는 이유는 아 공수는 진짜 많이 들지만 한번 공수를 드리면 한번 승면받으면 몇백 최소 몇백을 번다고 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최소 몇백을 번다고 하는데 아까 그 찬학원 이분은 1등을 했잖아요. 최소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1억 정도 봅니다. 이 사람이 아이디어 32컷에 이모티콘을 하나 그림으로써 뭐죠? 몸통 있는 이모티콘 32컷의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몇 억의 자산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레버리즈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자산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진짜 소설을 잘 쓰면 그게 자산일 수도 있고 저도 소설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근데 블로그는 아니다. 유튜브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일 자신한테 카톡도 하나 하나 하나를 일으키면 몇 억을 나한테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자산들 나한테 레버리즈를 일으킬 수 있는 몇 배로 가성비 값 효율대비 값 및 어떤 자산을 찾아야 되고 그거에 올인해야 되고 그 자산을 찾았으면 난 여기 빌드 여기서 선물 보겠다라고 했으면 남들과 아까 피카소 천하곤처럼 캐릭터가 지배하는 세상 그 캐릭터 중에서 귀여운 캐릭터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시선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이 여자처럼 이 아름다운 여행을 태우고 람보르긴을 끄는 그날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들으신 여러분도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저와 함께 부적이 될 때까지 달려보시죠.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